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진행하느라 오늘은 제가 갔고 뭘 샀냐면요 설마 제가 세븐나이치를 좋아할 줄이야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정말 세븐나이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세븐나이치 카드가 판매하길래 예전꺼지만 쿠폰이면 가능하더라구요 하고 제가 이 그걸 사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름이 비긴 오브 레전드 이라고 하는데 비긴 오브 레전드 한팩씩 뜯어보도록 하죠 바로 제가 이 팩을 뜯어서 그 쿠폰에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로 유이왕 카드처럼 뜯어보도록 하죠 아 이게 제대로 잘 안 뜯기는구나 손이 없구나 이렇게 뜯는게 확실히 편한 이렇게 세븐나이치 쿠폰이 있고요 리저드 킹 다음 기에요 일단 뭐 나왔네요 벨리카 벨리카, 데링, 데이지, 자크가 나오고요 하나 더 뜯어봅시다 아 이게 기름기가 있네요 아 안 뜯겨 가위로 뜯어야겠다 가위로 뜯어야겠다 가위로 뜯어야겠다 이렇게 떼는건 처음인데 이렇게 떼는건데 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는게 더 빠를것 같아요 제일 빠른것 같은데 제일 빠른것 같은데 오 쿠폰이 있네요 쿠폰이 있네요 쿠폰이 있기 때문에 쿠폰을 가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아 침트아오 오성 침트아오 스위치한 침트아오죠 랜디, 페페, 모스모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잘 나왔더라구요 슥 오케이 또 있구요 좋습니다 그 다음 뭐가 나왔을까 아 풍년 좋습니다 풍년 무송 밍밍 라쿤 4성 라쿤는 삼성 아 멋있네요 그래픽도 참 척컹 미겐 오브 나이치입니다 미겐 오브 레전드 원래 탑 오브 레전드 이거밖에 안팔았어요 이건 샀는데 쿠폰이 유효기간이 안됐어 아직 그래서 좋았습니다 다음 기회 좋습니다 이번엔 오 스파이크 좋아요 스파이크 4성 좋아요 스파이크가 세븐네이치죠 세븐네이치기 때문에 정말 좋네요 아 여러분들도 만약 세븐네이치 좀 좋아하신다 아니면 한다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프리카 방송을 할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은 별로 안보시겠지 안보시겠죠 불꽃에아리 오 오 크리스 육상 졌습니다 리사성 어 또 있네 나이스 쿠폰번호가 맞네요 쿠폰번호가 맞네 이게 벌써 세종류 당첨됐습니다 여기 또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또 열려서 축축 압축같은거 해주신 다음에 세븐네이치기 세븐네이치기 리퍼 나 벨라 다음기회 다음기회 제인사성 여기는 몬스터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건 아닙니다 몬스터카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 진짜 이거 별로 안좋구먼 어 이게 뭐가 반짝반짝거리는데 아 베인 이런 쓰레빠바 카드 같은게 나오구나 여우케 또 쿠폰 쿠폰이 많았지 않네요 하하하하 기무치 죄송합니다 두개씩 뜯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의 두점이 느껴지는거야 이게 지금 아이폰 6 갤럭시 세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잘 찍히고 있는지 잘 몰라갖고 초점도 제대로 못 맞출 수도 있습니다 뭐 유이 뭐 아모르벨로 메이 안좋네요 다음기회에도 꽝이 많네 꽝이 많아 꽝이 많아 꽝이 많아 꽝이 많아 아 아 있네요 또 있네 그리고 아 블랙러즈 예전카드 슈퍼리에도 꽤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슈레저 이게 다 어 지금의 금지 크리스는 우트라고 평연도 슈레 벨리카드 슈레저 한개씩 그냥 쏟아보자 이게 좀 틀나네 아 죄송합니다 저 가위로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레어도 있고요 아 또 반짝반짝거리고 쿠폰도 있는데 아 뭘까요 지원형 아 리나 슈퍼레일 리퍼제인 뭐 이렇게 멋있네요 리퍼제인 뭐 그런게 많이 이거 좀 안보이시죠 아 이게 지금 카메라에 높일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 저 정말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낱개 찍어야 되는데 낱개 못찍어서 이놈만 블록에 두고 있는데 재미없다면 죄송하고요 아 포오 아 또 쿠폰 어 쿠폰 정말 많이 나와요 쿠폰이 되게 많이 나오네요 사라 카린 카린 지렛다 린 스파이크 린 스파이크 그리고 또 이게 있네요 되게 많이 나오네 좋네 이게 뭐 사슴 육성 아 아이템 구성이 좋네요 근데 사슴 육성 장비 성건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 무송 아 스파이크가 또 나오구요 다음 기회 스파이크 아 덥다 리퍼 제인 자스 제갈량 다음 기회 이게 다음 기회는 안좋은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이게 근데 세븐일치가 잘 나왔어요 이게 제 쿠폰번호가 있구요 뭐 앨리스 상점 앨리스가 있네요 실비아 뭐 샤오가 나왔네요 세븐일치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거에요 게임 중에 하나 게임이 제가 그거밖에 아니에요 세븐일치 세븐일치 도 세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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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 쿠퍼 쉬어 스쿼 세븐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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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실러 센실러 1개 세븐일치 정해진 세븐일치 센실러 유아 정해진 러시어 저녁이 정말 좋아해요 대형제 자 진짜 좋아합니다. 이거 끝나고 쿠포링력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방송에서 아 됐다 이 셀메지 기리픽이 되게 잘 나왔죠 유이 할리 한진 다음 귀에 이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안남았죠 어 왜 안뜯었다 망했다 그럼 가위로 잘라낸걸로 싹싹싹싹싹싹 세븐라이스 유이형처럼 가격이 없어서 각칼이나 칼인더 하나 나오면 좋겠는데 어 쥬피 아 쥬피 아 쥬피 별로 안좋아 내가 쥬피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쥬피는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일단 아리보 리보 루디가 나왔네요 제가 루디를 정말 좋았는데 루디를 제가 세븐라이스에서 버렸어요 그냥 아니 그때 루디를 키워놓고 루디가 30이니깐 너무 쓰레기인거에요 그래갖고 버렸는데 아 각성이 나올거 같으니까 아 발리스타 각성 아닌가 이거 아우 코스튼 낀거네 그냥 오케이 뭐 코스튼 낀거도 나오니까 저는 정말 이 세븐라이스 팩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드라마는요 재밌는겁니다 아 헬렌이야 아 헤븐이야 미안 헤븐이야 아 다섯배정도 남은거 같은데 이거 가지고 하고 있어 대충 찡타오 찡타오 다음기회에 찡타오 우리 찡타오 우리 찡타오 귀엽습니다 찡타오 아 에반 저 에반을 별로 안좋아하는데 아 할거면 에반 각성이나 주지 에반 각성은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찬슬러 5성이네 다음기회 아 루디아 하나만 나오자 루디아 마지막 한팩입니다 마지막은 스폰의 영광을 받아 딘딘띠 아 백룡 아 이런C 그리고 마지막 쿠폰번호 와 쿠폰번호도 많이 나오고 좋았네요 그리고 슈퍼레오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자면 됐다 열 열 열 열 열 열 열 스무가지 거의 스무가지가 좋은게 많이 나왔고요 좋습니다 이걸로 뭐 덱도 짤 수 있을 것 같고 좋네요 쓰레기만 산덕이지만 세븐나잇츠 그래도 추억이 남을 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오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